안녕하세요 T9안 구형 차량 통풍시스트 장착하시고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헤바 연막 시공으로 이렇게 바람 블러워 타입으로 해드렸습니다 인피니티 조그 타입으로 해드렸구요 이렇게 쓰시면 rpm 을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잘 올라오게 골고루 올라오게 했구요 타공을 저희 회사에서 지금 친 겁니다 타공 쳐서 이렇게 조립해 드렸구요 이제 시즌이 오기 때문에 4월달 부터는 통풍시스트 많이 하도록 오세요 이분도 제약해서 다니시는 분인데 오늘 월차 내고 바로 오셨습니다 스위치는 이렇게 다이아식 입니다 rpm 을 빨리 올릴 수가 있구요 보시면 단계가 6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rpm 을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 작업을 해드려야 내려가실 것 같으니까 출고 시켜 드릴게요 폭스바겐 T9안 통풍시트 장착하시고 조심운전해서 내려가세요 시원하게 타십시오 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고 하겠습니다 출고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출고 하셔도 됩니다 출고 하마스 출고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